안녕하세요 한민입니다 3월 31일은 세계 트랜스젠더의 날이에요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설레이고 행복하네요 여기 트랜스젠더로 살면서 내 자신을 찾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힘내면서 3월 31일 트랜스젠더의 날을 축하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세계 트랜스젠더의 날 안녕